가족 찾기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DNA. 지난해부터는 입양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지 제외 공간에서 DNA를 채취해 경찰청이 보유한 실종자 가족 DNA와 대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DNA를 통해 친가족을 찾은 입양인은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통합된 DNA 은행 없이 정부와 민간이 혼재돼 개인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정보에 혼선을 준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요청실과 과정에는 모든 것을 먼저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아이를 통합된 DNA에 대한 후위의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의 연구들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다양한 연구원을 통해 다른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so화하고 있습니다. 입양인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가족과의 재회. 버려졌다는 생각에 한국인 뿌리를 외면해온 정진태 씨는 뒤늦게 DNA를 등록해 1년 만에 한국 가족을 찾았습니다. 진태 씨의 이야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찾는 입양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됐죠. 오늘도 기적을 기다리는 입양인들. 이 기다림이 끝날 수 있다면, 그래서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